네. 이번에 푸는 문제는 2011학년도 6월 모평 과형 2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실수 a, a는 1부터 2에 대하여 닫힌 구간 0부터 해서 적용된 연속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0부터 a까지는 a 분의 x, a부터 2까지는 a 분의 x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고요. 그때 1부터 2까지 확률이 5 분의 3일 때 100a를 구하라. 즉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뭐 하셔야 돼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좀 그리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좀 그려보면 됐어요? 중간에 a를 기준으로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a를 집어넣으면 딱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이 있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잇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a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1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아, 여기에 여기가 지금 뭐 이렇게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결국엔 여기가 두 개를 잇는 선분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면적은 딱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니까 원래가 1이 나오니까 확률 밀도 함 잘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5분의 3이래요. 그런데 지금 a가 얼마부터 얼마?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1은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걸 알려준 거예요.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이 면적이 얼마다? 5분의 3이다. 그걸 이용해서 a를 구하라. 당연히 뭐가 뭐예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쉽죠? 이쪽은 면적이 얼마야? 여기가 5분의 3이니까 여기가 5분의 2다. 즉 얘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1이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겠고 1을 집어넣은 함수값만 생각하면 되고 1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결국엔 얼마? a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답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분의 1인데 얘가 얼마다?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알았어요. 여기다 1을 곱하면 a분의 1이 5분의 4가 되겠고요. 역수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4분의 5가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100을 곱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25가 되겠고. 되나요? 답은 얼마? 그렇죠. 12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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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